니워보가 오 바이바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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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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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득히 번지어도 홀로 머물던 공간 꿈처럼 날 찾아온 너 오래 기다려왔던 짙은 운명을 느껴 너를 만나 다시 깨어란 지금 이 순간 아름다워 내 우주를 선물할래 어둠 속에서 닿기를 널 향해서 난 비추낼 거야 감은 눈을 떠봐 온전히 날 믿어봐 영원을 그리듯 비출 테니까 투명하게 너를 안고 엎드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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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ranscendence 당신의 그래도 킁킁킁 masih doorway 출발! 왜? 아니 바로 나가야지 이제 아니 또 그 오케이 다시 원상보고 몸이 들어가야 돼요 똑같이 들어오셔야죠 나간다 미치 마 나 칼같이 나와 자 레디 출발 자 들어오세요 아 잠깐만 기다려 기다려 멤버들은 감사합니다 됐어요 동아씨? 네 자 들어오세요 더 빨라주세요 아 잠시만 아 언제든지 왜?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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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게 아니고 그렇게 천천히 안 해도 돼요 평소 모든 대로 해주세요 아 오케이 진짜 이해했어요 이해해버렸어요 레디 액션 들어오세요 네 네 한 번만 더 해보자 액션 들어오세요 그렇지 자 이러면 바꿔주세요 아 모르겠어요 이거 봐봐라 잘기 힘들다 레디 액션 돌아오세요 아 웃지 말고 한번만 참아줘 오케이 잠깐만요 아 이거 진짜 재밌는데 어렵다 어렵다니까 어렵다니까 아니 근데 앞을 지나가는데 미치겠는데 야 너 앞을 지나가는데 진짜 웃을걸? 왜 이거 아까 이렇게 지나가는데 야 내가 올 때 웃음 잡는 거 뭐지? 미치겠다니까 나 이런 거 들어왔어 한 번만 참아줘 널 위해 주고 싶어 내 모든 걸 모든 걸 떨어진 별들은 다 너의 것 내 오른손과 너의 왼손이 하나가 될 때 주변의 잡음은 모두 다 꺼졌네 All of these lights 비춰오래 보이지 않는 일 널 위해 비출게 비출게 시간을 걷어내 미래를 가져올게 곧 없이 걸어갈래 더 밝은 빛이 또 찾아갈래 White light 넌 나의 도착지 저 별의 끝까지 지금 이 순간 아름다워 내 우주를 선물할래 어둠 속에서 닿기를 널 향해서 난 빛을 낼 거야 가는 눈을 떠봐 온전히 날 믿어봐 영원을 그리듯 비출테니까 투명하게 너를 안을게 그저 내게 문을 열어 더 쏟아지는 white light 내 모든 맘을 담아 모든 맘을 담아 너를 향해 건네고 싶어 새하얗게 눈부신 world All of these 말하고 싶어 All of these 내 꿈은 너야 My dream 찬란히 펼쳐 My dream 널 위해 주고 싶어 두 눈을 맞춰 한 번만 더 하나 둘 넷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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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먹어야겠다 우리의 스태프인데 우리의 심장들이 너무 열정되고 있어. 고생했어, 자식아. 얘 소 건강하네. 소가 거의 뭐 중간한데? 연예인, 연예견이야, 연예견. 이건 마이클 라이브. 연예인, 연예인. 너는 근데 양쪽에서 연예인 아니야? 아니, 이거 이렇게만 붙을 수 있다고. 이게 잘 나왔네. 아니, 이건 화보 중에 이례적인 일이잖아. 귀여워. 먼저 하얗게 너무 귀엽다. 로진이 8kg 됐지. 8kg? 내가 8kg 말했지. 아멘에 파운데이션이 탁자, etap마늘의 파운데이션이. 체중기야, 체중기. 그럼. 5,5 들은 입장. 저 들어봐요. 너무 명곡이 아니야? 저 킬로야, 저. 62. 64인데 64잖아. 나도 들어야 돼. 70 나간다, 얘 70. 74. 70. 70 이렇게 하면 0.7 이렇게 하면 90 넘어가 50kg? 7 아 조금 짰네 여기 간식이 있는 줄 알았어 짜잔 벌써 대연바라기로 바뀌었어 봐봐 나만 전화 보잖아 1, 2, 3 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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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지 못해 선 선 선 선 계속 못 볼 척한다 지민 지민 선 형 귀찮네 아 야 주민아 드디어 드디어 더러워 진짜로? 네, 정말 잘 왔어요. 좋아하면 잘 왔어요. 진짜 좋아. 주흥자 할 때까지 마시면서. 야, 뒤로 넘는 거 아니야? 오! 자, 이제 엎드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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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하님 엎드려. 나한테 시켜줘. 다신봐! 여하님 어깨! 여하님.. 엎드려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